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따뜻한 거제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도 가르치고 주식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최신 뉴스 하나 발췌해서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당일 수업했던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은 그걸 보시고 오리지널 뉴스를 꼭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 하시고 싶은 분은 첫째 단어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모르는 단어가 합쳐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공부하는 거 시간 낭비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들으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비슷합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고생도 좀 많이 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막상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연하죠 저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실제로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독학하면서 문법 책을 공부하면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누구나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 설명은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는 분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해 보시다가 잘 안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는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럼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문법 공부하고 그렇게 번역하고 하려면은 시간 참 많이 걸리고 힘들겠다 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되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은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나중에 결국은 나는 해도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편하고 쉬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그런 허상을 쫓다가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오늘 뉴스 첫 부분 같이 들어 봅시다 첫 번째 경쟁은 제 내녀분의 차에 대해서 여름에 대한 연기 unreasonable 자세한해는 장소에서 having 이기까지 더욱 비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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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트라이 아나울도 디지털 이 동작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Can they get somewhere, do you think, on having a sense of the next phase of the war being lower intensity and that may be being sooner as the U.S. wants it to be? I think so. Look, Israel is listening essentially to one party, and that is the U.S., this administration. They admire and they respect Israel. They admire and respect and thankful for the support the U.S. has provided Israel in this ongoing fight.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소의 사이에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말로도 한 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들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으시죠? 그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First I want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what is on the table with these discussions between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is key confidant to BB can they get somewhere do you think on having a sense of the next phase of the war being lower being lower intensity and that maybe being sooner as the US wants it to be I think so I think so Israel is listening essentially to one party one party and that is the United States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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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기 첫째로 영어로 말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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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첫째로 말하기 시작 첫째로 말하기 시작 첫째로 말하기 시작 4단계로 작문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셔도 좋고 말로써 영작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1,2,3,4단계 착절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말하기 시작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1,2,3,4단계 착절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6단계로 여기 있는 단어들 보시면서 전체 문장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2부 7단계 그 다음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암기 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 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3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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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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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듣는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번역해 주시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해 주시고 요건 잠시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거 번역 자 그 다음 이 문장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척 길고 어렵습니다. 짧은 해석 요거 번역해 주시고 somethin 어 금융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합니다 한글범수 영어로 시작 자 이제 전체 번역 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 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해 주시구요 단어 암기 하신 분은 오늘 이게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착실하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 천명 중에 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사람 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장래가 암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앞으로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것이 존재할까 신이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